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후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비례연합정당 논의 당시 합의한 바에 따라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이후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용혜인 당선인은 어제 더불어시민당의 제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늘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용혜인 당선인의 입당원서 제출 그리고 21대 국회의정활동계획과 정견 발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질의응답은 기자회견장 앞에 로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용혜인 당선인이 박기홍 기본소득당 권한대행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상임위원장인 신지혜 상임위원장이 용혜인 당선인에게 기본소득당 뺏지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용혜인 당선인의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온 복당 소감과 제21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계획 그리고 현재 정세에 대한 정견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기본소득당 당선인이 되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용혜인입니다. 오늘 복당 기자회견을 두 달간의 선거연합정당 생활을 마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고생해주신 더불어시민당 당직자와 후보 여러분들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후보와 당직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은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 민주적 선택을 국회에 제대로 반영하려고자 했던 지난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꼼수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는 반드시 일하는 국회, 개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의 2만여 명의 당원이 함께 결정한 선거연합정당 참여는 기본소득당에게 한국사회의 기본소득제 실현과 개혁정치의 확장이라는 신리를 얻기 위한 담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마음 깊게 새기되 기본소득당을 국회로 보내주신 국민의 뜻 역시 짊어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국회 바깥의 개혁정당들에게 국회의 문은 여전히 좁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지율 3% 이상 정당에게만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을 낮추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21대 총선에서 소수정당에 투표한 국민 427만 326명의 선택을 사표로 내버리지 않고 입법부에 오롯이 반영하는 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소수정당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국회의원 의석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는 더 친근하고 더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일이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특별해서도 그 권력이 막강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국민의 뜻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먼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투명한 그릇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담고자 하는 것을 언제든 담고 언제든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90년생 밀레니얼 세대의 여성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국민과 가까운 국민에게 먼저 다가서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의정활동과 국회 생활의 다양한 모습들을 국민들께 공개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만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또한 내려놓겠습니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꾸짖고 투표로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헌법을 개정하고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발안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 추진에도 함께하겠습니다. 제 몸가짐과 생활을 낮고 검소하게 함은 물론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의정활동 지원 경비를 용처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기본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와 건강 양측에 힘겨우면서도 내 옆에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 국가 방역 대책에 진심으로 협조하고 계신 그 노고를 마음 깊이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에 맞서 세계적인 방역 성공을 거둔 건 우리 정부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듯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민주주의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들께 역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21대 국회의 일원으로서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다시 한 번 새깁니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것이라고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는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용산의 경우처럼 한 번의 방신만으로 감염은 확대되고 위기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냅시다. 코로나19 초기부터 빛을 발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다음 단계는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방역 성공을 넘어 하루빨리 경제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2%포인트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하지만 세계적 경제 위기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좀 낫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예정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100% 지급으로 확대 결정된 것은 이 생계소득 급간으로 곤란을 겪은 우리 국민들의 절박함이 국가정책에 반영된 것입니다. 1분기 소상공인 폐업이 전년 대비 20%나 올랐고 구직을 단념한 사람과 일시휴직자, 잠재구직자를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는 468만 5천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타격은 이미 우리 경제 각 부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이 지난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제안해왔던 재난기본소득처럼 공적이전소득 확대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 선행되었다면 실물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은 더 빠른 추세를 보였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경제 회복의 길로 들어서려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전향적인 재정지출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적이전소득 확대가 필요합니다.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몇 변의 추경이 더 이루어져야 할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적시에 필요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늦출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논의에 있어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연말정산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주목받았던 건 우리 국민이 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40%포인트는 OECD 국가채무비율 평균 109%보다 훨씬 낮습니다. 한국의 재정은 지금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찾아내야 할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조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관성과 간습에 얽매이지 않고 코로나19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재정운용 방향을 전향적으로 논의하고 또 수립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필요한 목소리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의 그림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의 모습을 이미 보았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일자리조차 없는 시대조차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만큼 그 속에서 국가가 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민생을 다잡는 일 또한 우리 정부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유일하고도 확고한 대안입니다.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를 일자리 정책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복지국가의 선별적 복지제도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해 우리 국민의 생존기반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와 함께 사라진 노동소득을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로 보전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가계소득만큼은 우리 국민의 삶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충분한 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없애면서도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원내대표로서 21대 국회의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소득법의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앞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온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에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부터 공론장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의 현실성과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적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분명한 결과를 조속히 도출해 21대 국회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기본소득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21대 국회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과감한 전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를 풍요로운 미래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기본소득당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기자회견이 마무리된 이후에 바깥에서 용혜인 당선인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